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양주시 보건소는 관내 인구 밀집지역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시민주도로 추진된 금연 캠페인에는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등 양주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금연 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의 금연 관심도 향상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주도의 금연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간접후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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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